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 채널이죠. 열린공감TV, 그리고 서울의 소리 등을 통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MBC의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은 10여 건의 추가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데 여기서 김건희 씨의 발언 중에서 대통령의 직무실인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통령, 곧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는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또 남편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원들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런 부부를 과연 청와대로 보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대화를 틀었기 때문에 별 얘기 없는 거, 별 심각하게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 도사 얘기 듣고 영빈관 옮기겠다. 이게 사적인 대화입니까? 곧 영부인이 될 사람이 공인인데. 공인도 아니죠, 어찌 보면. 드러내야 공인이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모습 드러내지도 않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참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왜 사적인 대화가 아닐 수밖에 없는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내가 집권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남편이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도사 이름들이 다 나왔어요. 무정스님, 청공스님이든 뭐든 하여튼 여러 명의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결혼할 때도 그렇고 검사될 때도 그렇고 계속 이런 사람들이 조언해서 그리고 대통령 출마한다고 검찰총장 그만둘 때도 조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영빈관을 옮기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단순히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를 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산부토건 조나무 회장과 연결되는 고리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의혹 제기가 있는 게 파주 신도시, 운정 신도시 할 때 산부토건 기소할 수 있었는데 봐줬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도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윤석열 지금 후보가 검사 시절에 누구누구 봐주고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정운영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문단 사태, 탄핵 사태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랬더니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냥 이거 사초인 대화입니다. 이른바 이재명이 옥설바일 틀면 다 없는 일처럼 만들어질 것처럼 대응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납득이 주는 안 됩니다. 네, 단순히 무속이라는 관련된 내용이 무속에 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통화 내용 중에 무속 관련된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가 지난 주말에 관련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냈는데요. 여기에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구슬했다고 말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론된 당사자들은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고 부인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안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그러한 얘기도 또 하고 계세요.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자가 이제 이 바닥에서 누가 굿다고 물어보면 다 그렇다. 홍준표 후보도 굿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유승민 노크 됐나? 그럼 이런 식으로 묻는 말에 대답한 것이다. 소극적인 동의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아무리 봐도 좀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역술이라든지 무속신한 것 관련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과 수준을 좀 넘어선 상당한 수준의 관심은 있는 것은 같아요. 우리 많이 신년초되면 토정교육을 보잖아요. 또 역술인 찾아가서 올해 저의 운수냐는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 수준을 좀 넘어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나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무속신앙들이 또한 역술들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과하게 좀 비판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왜 안 했느냐? 그것이 건진법사가 조언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국엔 윤석열 후보가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공격하려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공격해야 됩니다. 자, 건진법사가 이렇게 조언을 한 내용이 있어, 녹취가 있어, 아니면 녹음이 있어. 이걸 보자. 이거 완전히 윤석열 후보가 건진법사 얘기를 들어서 신천지를 압수수색 안 한 거고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한 겁니다. 라고 할 정도의 증언이나 증거가 있어야지 추측만으로 공격을 해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큰 타격을 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씨 입에서 얘기 나온 거잖아요. 건진법사가 마치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윤석열 후보가 언론 현업인단체 모임하고 같이 대선 토론할 때 그때 내가 그 압수수색 내가 막았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실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을 연결해 보니까 그러면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천지와 연결이 됐고 도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거기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압수수색 못하게 한 거예요.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김건희 씨 목소리 억시로 아바타처럼 만들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딥페이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영상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가 기자를 만나서 얘기했던 내용을 통해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솔직한 얘기라고 과연 그것도 사실 저는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기자를 잘 구슬리면서 얘기했던 자기의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녹취록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자기의 완전한 솔직한 얘기처럼 들리지도 않아요. 기자라는 거 의식하면서 얘기한 것들로 보이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대화다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청와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공단 사태 때 부부 사이도 아니고 그냥 자기와 연결이 됐던 뒤에서 당시에 최서원 씨는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심부름해주고 이런 뒷수발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 사람이 사실상 실세처럼 굴림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딸 말 타는 것까지 말 사주는 것까지 대기업이 연결이 되는 이런 일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은 제3자 입장에서 그런 관계였다고 하면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는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 이상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나주에 가서 윤석열 후보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한다거나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연결시키는 것은 또 너무 과한 연결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는 입장이 그래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나 아니면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무속에 아니면 어떤 영적으로 아니면 역술에 의해서 중요한 공적인 국가의 정책을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대선 후보로서 자격도 없고 대통령으로서도 자격이 없죠. 하지만 추측과 의혹만 가지고 당신은 영적으로 아니면 무속신앙에 관심이 많고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사람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유할 때도 정확한 팩터와 사실, 증거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이 우회의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청와대에 들어가잖아요,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힌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의 권한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참모가 아무리 구원해도 대통령이 나 싫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국정원단 사태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집무실에 안 나오더라. 왜 그럼 핸드백 들고 그 집무실에 나왔을까? 안 나오니까 한 번씩 핸드백 들고 나왔었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주사를 맞았다. 뭐 했다, 뭐 했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직권같이 했었던 국민의회의 의원들은 다 알았어요. 한결같이 다 몰랐다 그랬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검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공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고 어쨌든 후보 부인에 관한 리스크가 악재로 터진 건 분명한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뒤 같은 날짜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금토에 조사를 했고요. 어제 발표된 세 가지 여론조사 결과 먼저 살펴보면 ARS에서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PNR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47.1 이재명 후보는 35.5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요. KOSI 윤석열 후보가 43.8 이재명 후보가 33.8 역시 전주보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더 올라간 그런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조사인데 서던포스트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역시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면접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발표됐던 세 가지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보여줬는데 일단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장 교수님께서 어쨌든 녹취록도 나왔고요. 홍준표 의원과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요. 정권교체륜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높아져가고 있어요. 이러한 구도 자체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 3주 동안 윤석열 후보가 특별한 말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후보 개인적인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정책을 매일매일 발표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정책 지도자, 대통령감 이런 인식을 서서히 주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물타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씨 막말 녹취록 논란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부의 욕설 논란 물타기가 가능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씨 얘기랑 이재명 후보 부부의 욕설 얘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이재명 후보 부부의 욕설이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타기가 가능해가지고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녹취록과 관련된 안 좋은 얘기들, 오해 살 수 있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상당히 문제될 발언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 만약 저런 발언들을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했으면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은 지금처럼 사적인 통화니까 별 문제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그냥 문뚱그려 사과할게요. 이런 식으로 방어하고 옹호하고 오히려 공격을 안 했을까요? 이거는 아마 이재명 후보 사퇴하라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얘기했듯이 정권교체 여론이 너무 높고 그 구도가 너무 민주당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잘못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도야 이제 정해진 문제고 공격 대응 부분에서는 확실히 국민의힘 선대본이 잘 대처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이제 민주당 선대위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분석하셨는데 어쨌든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과 이재명 후보의 통화 내용 누가 더 악재일지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좀 살펴본 텐데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에 의뢰해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육성 녹음 파일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고 대답한 분이 64.8%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공개가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고 본 분이 56.8% 확실히 해당 여론조사를 저희가 참고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이 후보의 통화 내용이 오히려 더 악재였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환 평론관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 저랑 통화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보통 이제 질문 순서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문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 순서를 지금 이제 CBS 조사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물어봐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물어봤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질문 순서라고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정권교체론이나 분노한 표심들이 일부 나타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20대, 30대 남성이 정권교체에 대한 응답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나타나요. 구조화된 설문지의 중앙여론사 심의원에 들어가서 확인을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 30대의 서운한 감정이 그래도 뭔가를 심판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분노의 표심으로 일부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정권교체론의 여론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런 사안들을 질문했을 때 일단 먼저 후보의 지지율에 대한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인 요인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안 자체만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으로 이해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양쪽 다다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우열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보는 게 일단 제일 객관적인 얘기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던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잘 한 거죠.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악재를 적절한 시점에 꺼내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구도를 지금 만들어놨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선거 캠페인은 국민의힘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로 좀 더 우리가 들어가면 김권 씨와 관련된 의혹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가족과 서로 간에 욕설을 주고받거나 이런 어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랬던 것에 대해서 차마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도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그건 이제 과거의 화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김권 씨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추가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경향하고 조금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고 후보 지지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연동돼 가지고 조사를 계속 만약에 계속하면 김권 씨와 관련되어 있는 악재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지금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후보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악재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악재가 계속되면 김권희 씨 역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김권희 씨가 이제 다시 공개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는 이제 김권희 씨의 프로필 사진을 찍는 영상 그러니까 영상은 아니고요. 사진의 그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등판은요? 근데 남편도 모르는 일을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모른다며요. 언제 나오는지 프로필 사진 찍는지 안 찍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프로필 사진은 누가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스토리를 공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뢰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찌 됐든 만약에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야죠. 어떻게 영부인이 될 사람인데 국민들한테 얼굴도 한 번 안 비치고 윤석열 후보는 지지를 바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설 파문과 관련해서 맞불 작전이 일정하게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설 지나가면서 대선 양자 토론을 했을 때 그게 성사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뭔가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잘 했다라는 내부 판단이 선다고 하면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 어느 시점에 김건희 씨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캠프 내에서 일정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올 수밖에 없다. 등판할 수밖에 없다. 시기가 문제다.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요. ils afore Baitya 일본 eles 5 1 ap 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